고. 아. 고. 아. 고. 아. 안녕하세요. 오늘 내기종을 누르라고요. 오늘이 아니고 항상 내기종을 누르라고요. 자 오늘 해볼거는 아내랑 존버 생존 용돈 내기빵. 자 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순위당 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등 탑10을 했다 그러면 90만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보다 5순위 앞섰다 그러면 5만원을 주게 되는거죠. 거시기 여차저차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고. 어. 어. 잘하지마. 네? 같이 안내려도 되는거잖아. 그치. 가게에서 살아남는거지? 뭐 물에 떨어지든 상관없어. 설마 더럽고 추하게 물에 떨어지진 않겠지. 그럴 생각이였어? 어디갈 생각이야? 영업비밀이야 미안한데. 그러다가 꼭 바로 죽지? 존버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어디있게. 막 죽지 않아. 영업비밀이랜깐요. 아니 나 어디있게. 고객님 너무 잘 보이네. 맞나만나. 여보! 아아아아. 내가 두대 더 때렸죠? 지도되버리면서. 갈 때 정하셨나봐요? 아 그럼그럼. 어디를 가면 좋을까. 사람들 많이 내리는데 안내리시나봐요? 내리실겁나봐요? 그래서 내리려구요. 아 포트캠프가시게요? 어디가시든 신경쓰지마시구요. 설마 나 따라올생각은 아니지? 뭐래? 아이 설마. 와 끝까지 안내리는거 봐. 진짜 추하다 추해. 와 진짜로? 자기는? 자기라고 하지마세요. 뭐라그러지? 여보? 아 추하다 진짜. 헬로우. 추하다 추해. 야 갈길 갈길 따로가. 어 따로 가야지. 와 진짜 추잡하다 추잡해. 끝까지. 컨트롤에 손가락 안떼는거 봐라 진짜. 지는? 야 새끼손가락 눌려있는거 다 보인다. 어떻게 알았지? 와 진짜 끝까지 허공이 있겠다. 너 그쪽으로 하면 안될텐데? 다시 돌아오는거야? 아니 몰라도 돼요. 아예 신경을 쓰더라도 마세요. 잘 살아남아보라구요. 아 참말로. 잘 살아남아보라구요. 제발 남 걱정을 하지마세요. 우리가 남이야? 커피를 많이 마셨나봐요. 나 따라오지마라. 나 태어나서 누군가를 따라가 본적이 없어. 와 이거 만약에 지금 죽고 만약에 너가 20등까지 간다면 50만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셔야지. 야 진짜 끝까지 유유자적하는거 봐. 자기는. 너무 추한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 하나하나 좋지 않아요? 저기 추한 사람 한명 더 있네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까? 네가 나보다 높아. 너 물에 떨어질거 아니지? 네 지금 고도 몇이야? 고도.. 나.. 나 480이거든? 야 니가 좀 더 빨리 떨어졌나보지? 야 니가 나보다 50미터 지금 말을 말자. 개이득. 너 물에 떨어질거 아니지? 점점 그쪽으로 가냐? 나 나의 길을 가. 내가 여기서 누가 저격 때리면 어떡해? 근데 잘 안맞더라고. 잘 안맞게 하겠는데. 너 이제 쫄으면 떨어지겠다. 야 진짜 니 고집쟁이인거 봐라 고집쟁이인거. 야 어디 유를 안 내려가니? 계속 그럴거야? 어 당연하지. 근데 너 좀 빨리 내려간다. 징맞다. 당연하지 나 이제 결정했으니까. 오오오오오. 수류탄 이런건 주워도 되지. 총 빼고. 총기류 빼고. 오케이 오케이. 어디 자를 잡으셨나? 다리 위로 올라갈건 아니죠? 하.. 다리 위로 올라갔자 애들 올라갈수 있는거지. 뭐라고 할게? 어 나 왜 루이스로 가냐? 루이스 찍었잖아. 가려는거 아니였어? 아니 가운데 찍은거야 그냥. 지금 내려갔나봐요? 아 저 다왔어요. 아 말거지 마세요. 근데 우리 좀 가깝다? 따라온거잖아요. 사람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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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돌위에 올라갈라고 했어 설마? 설마 내가.. 심폐했어? 난 늘러보시는거지? 야 너무 가깝잖아. 아 니가 너.. 왜 이쪽으로 와?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진짜? 아 뭐하냐? 그렇지 옆에 있잖아 우리. 야 뭐하는데 너? 아 왜따라와? 어이가 없네? 따라간거 아니야. 이제 한번 할까 우리? 넌 왜 안 해? 청맞을까봐 야 우리 너무 옆에 있잖아 알아서 살아남는거야 아 당연하지 무섭다고 내 옆에 붙지말고 니 지금 무섭다고 내 옆에 붙었잖아 내리고 보니까 저 빡빡이 옆인걸 어떡하나? 내리고 보니까 빡빡이를 본거는 상관이 없는데 빡빡이가 내리는걸 내가 본게 문제지 야 진짜 니 핑이랑 너무 멀리 떨어졌다 아 이건 가운데를 처음에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 자기장 가운데를 찍은거야 처음에 어디 되는 줄 알아? 알려줄까? 어디 되는 줄 알아? 여기 돼 여기 물이 많아서 이쪽으로는 안 잡혀 근데 너 맨날 틀리잖아 봤죠? 봤죠? 자기 나쁘지 않은데 이 자리 그래도 난 움직입니다 잘가 응 가세요 야 따라오지마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 한 발짝하고 또 피해방자 봐 아주 그냥 아주 그냥이라니까 조심하는거지 총소리 나? 지금? 응 아 모르겠는데? 그렇게 치사하게 가겠다 근데 너 피가 이렇게 왔어? 아니 피 왔어 치료 좀 해야겠네 어차피 등키면 죽는데 뭐지 필요할 것 까지 집에 가서 뭐 좀 먹고 와봐 아 말 걸지 마세요 제발 난 적이랑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우리 적이야? 아 적이지 근데 뭐 이동하신다더니 떨미 코딱치만큼 이동하셨네 이 정도라도 이동해보시죠 나도 그 정도라도 이동한 거 같은데 이 정도면 나중에 우리 협동하고 협동이요? 우리가? 탑10까지 들어가면 협동하는 거 어때? 근데 협동해봤잔가 우리? 우리가 협동해서 뭐 할 건데? 맨몸 들이대기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 바뀐다 올라갈 것 같아 위로 가라!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다 황금했어 너 그냥 일단 버티기 작전이요? 네? 저 자기장 2 냈는데요? 저 끝에서 버티기 작전이요 아 나는 이제 매사에 신중한 편이니까 그리고 출탄 하나 파밍했거든 마지막에 협동 환대했다고 자꾸 협동 타령을 하시는데 결국엔 우리 협동하게 돼있어 그렇지 않아 나 지금 숨은데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금방 죽을 위치 같은데 오! 뒤에 있다! 있어 있어 있어? 두명이다! 그래 거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어 완전 들킨 줄 알았어 들켰어? 안 들켰다 아직 싸운다 싸운다 나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이건 살려줘야지 미미 내가 잡을게 하하하하 내가 한 놈 잡았어 죽였어? 대박 저 싸늘한 궁뎅이를 보라 어 쓰러졌어 어떡해 아 쟤가 듀오가 아니었네 쟤가 나 죽인 애 같은데 쟤가 파밍해 쟤가 파밍해 쟤가 파밍해 시끄러엄마 이제부터 용돈 카운트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딱 떼 딱 떼 지갑 딱 떼 가져와 일단 가져와 지갑 가져와 나 26 26 알았어 알았어 재밌다 재밌다 쟤가 파밍해 쟤가 파밍해 쟤가 파밍해 그래야 될 것 같다 앉아 일단 진통제 연막탄 안 먹어? 진통제 하나만 먹고 아 이거 너무 애매하다 그래 뀌어야 돼 쟤가 죽은 거 진짜 어이없겠다 내가 여기서 두 명을 잡으면 2만 원이잖아 어디 있는데? 싸우고 있어 지금 잡아봐 차에 살아남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가야돼 지금 가야돼 어 가야 돼 아 근데 저쪽에 있어 지금 그래 그쪽으로 일단 뛰어 지금 괜찮을 거 같아 지금 느낌 어 빠갔어 가야돼 안되면 바로 스탄 던져버려 1 1 1 저 앞에 근데 집이 너무 많아 좀 돌아가 오 중순이 나고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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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보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손에 땀이 난다 아파 아파 더 가야 돼 저기 뒤에 한 명 있어 오 대박 기어 기어 던지게? 그냥 연막탄으로 그냥 앞에다가 저거 하는거네 죽이게? 아 던져 던졌지 근데 던졌지 던지다가 죽었어 야 파밍할게 뭐 있다고 여기로 데스캠 한번 보자 아 저기 보였다 아 잘 좀 더 넘어갈걸 그랬네 그래 아 갔어야 돼 아 수류탄 던졌네 아 한 명 잡은거 봐 쟤 진짜 어이없겠다 자 계산 들어갑니다 자 쟤가 죽었을때가 20등이었고 김한혜씨가 죽었을때가 28등이었으니까 총 8만원 주세요 알았어 줄게 그렇게 녹화가 끝나고 김계정은 아내에게 정산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네 여보 어 왜? 아 다름이 아니고 아까 우리 용돈빵 했던거 있잖아 8만원 8만원? 어 어 용돈빵 용돈빵? 어 너 저번에 야상 산다고 돈 끌어다 쓴 적 한번 있지? 거기로 퉁차 어 그..근데 그거 5만원 끌어다 쓴건데 퉁차 음 씨발 아니 용돈빵을 이겼으면 끌어다 쓴건 별개로 줘야되는거 아닌가 아이 무슨 5만원 이자가 3만원이란데 산책이자도 그거를 쫓겨봤겠다 아이 씨 퉁 퉁